21대 총선 울주군 입후보 애정자, 국회의원 후보 강길부입니다. 울산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조선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2030년에는 인구 100만명이 무너지고 98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발전의 핵심축인 KTX 울산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수소산업과 전지, 자동차, R&D, 비즈니스 밸리를 조성하여 울산 경제를 살리는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범서 구라리에 추인 중인 산재전문공공병원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초병이 가장 중요한데 유니스도와 연계하여 R&D 중심의 과기원 병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약 1조 원 규모의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주 서생지에게 추인되는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도 차질없이 추인되어서 울산이 제2의 태학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내 고장 울주군을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고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